아, 저 잠깐만 좀. 여보세요. 당장 이리 와. 여보세요. 아니 지금 누구한테 오라가라 하는 거예요. 안 오면 다 불 길러버린다. 뭐라고요? 얘들 이대로 이 식으로 난리네.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에요? 뭐 돈을 안 줘서 옷을 못 사? 이따 이런 식으로 내 재산을 날려먹었냐? 이거 보세요. 항종갑 씨.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반말 짓거리에요. 어디서 어쩌고 어쩌고 이거랑 치워. 필요 없으니깐요. 버리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세요. 뭐 버려? 내가 이걸 왜 버려? 버리기 싫으면 이고 계시든지요. 이놈 할망구가. 내가 대게 마누랍니까? 어디다 대고 그냥 할망구 어쩌고 저쩌고 짓거려요 그냥. 이거 전부 막 가깝고 가. 별로 웃기는 영감탱이 다 보겠네. 이거 다 내 돈이야? 이런 식으로 내 재산 맞아 먹었니? 아무렴은 내 인생 통째로 많아먹으믄 황종갑 씨보다 더 하겠습니까? 어 엄마. 야 이거 사서 너 엄마 줘라. 어 왜 옷이 이렇게 많아요? 봐라. 제대로 된 옷 한 벌이나 있나? 미안하지만 니가 좀 갖다 버려라. 누구한테 치켜? 니가 직접 버려. 괜찮아요. 제가 치우면 돼요. 왜요? 형 밖에 모르는 사람이야. 그렇게 차별 대우받고도 도와? 그래도 엄마잖아요. 그 딸 소유하려면 너도 필요 없어 나가. 나도라. 내가 직접. 칼에도 남겨있어서 다 치우라고. 아버지. 오기만 해. 너 pronouns. 이 챔피어로 불리기. 이쁘게 잔. 화이팅. 맘에 도와주자. 둘. 셋. 둘. 둘. 셋. 셋. 감사합니다.